1. 진압 카드 2. 진압 카드 2. 진압 카드 흠 3. 진압 카드 아마존 신한 카드 할인? 음... 100달러 이상 구매시 10달러랑 추가 할인? 오? 오... 유니파이가? 아마존 중고 204달러? 여기서 쿠폰을 매기면 와우 185달러 국내 가격 38만원 아마존 중고 185달러 흠... 흠... 근데 중고라... 흠... 흠... 지갑 씨? 이거 이거 유니파이 국내 가격 38만원짜리가 아마존 중고 185달러 어때? 아니야 아니야 지금 국내 가격이 38만원이니까 이게 대략 23만원? 38 빼기 23 무려 15만원을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라니까? 아니야 진짜 38 빼기 23 15만원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야 진짜 앉아서 15만원을 그냥 벌 수 있어 세상에 하하하 하하하 게리드 써멀패드를 쓰려고 했는데 스펙을 보니까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게리드는 12.5 이 녀석은 12.8 로 약간 더 열 전두율이 더 높더라고요 먼저 유니파이 보드부터 살펴보죠 저는 이 박스가 뉴웨그에서 램 사면 이 박스에 오길래 이게 뉴웨그 박스인 줄 알았는데 댓글로 알려주신 거 보니까 이게 UPS 박스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체국에서 나오는 대부분 아마존 웨어하우트 디엘을 살 때 라이크 뉴 등급을 사거든요 근데 제가 산 거는 유즈드 등급이에요 라이크 뉴보다 가격이 싸긴 하지만 뭔가 스크래치가 심하게 있거나 안에 내용물이 몇 가지 없거나 그런 이유로 싸게 파는 건데 유니파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아니지 혹시 간라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아닙다 유니파이구나 빼보면 오...멀쩡해 보이지 않네 왜 이렇게 나지 이거 아... 이게 미국에서 송장 번호를 따로 박스를 안 쓰고 그리고 이 위에다 그냥 붙여서 보냈다가 웨어하우스 딜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거...아...이 종이로 그냥 가려놓은 거구나 여기에 송장을 붙였었나봐요 이쪽이 조금 찌그러졌다는 거 이외에는 뭐 별건 박스 테이프가 세 번이나 이렇게 겹쳐서 고정이 돼 있네 이거 몇 번이나 반품 받은 거야 왜 이게 세 겹이나 있을까 세 번을 반품 받았나 오... 제발 내용물은 없어도 돼 보드만 제대로 들어있어라 보드만 오... 유니파이 맞다 오... 혹시나 막 게이밍 했지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을 줄 알았네 아...엠다투 나사를 이렇게 고정을 해 놨구나 스크래시가 나 있으니까 이걸 가리려고 이렇게 더 벗었나봐요 그렇다면 메인보드 밑에 내용물이 있을 건데 내용물은... 들어 있을... 오... 있다 앞에 보이는 건... 오... 됐다 됐다 일단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어요 제가 원한 건 다른 부품들은 다 없어도 와이파이 안테나만 들어있는 걸 말했거든요 아... 일단 있다 앞에 보이는 거는... 사타 케이블 4개 설명서 음... 그래픽 카드를 사라는 거구나 싫은데 난 아수스 그래픽 카드 살 건데 MSI 용이 그려져 있는 종이인데 요즘 MSI가 별로 비호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케이블에 설명 같은 걸 적어두는 스티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오... 좋아 좋아 근데 이게 왜 미국에서 반품이 된 걸까 아마도 그 이유는 여기에 메인보드는 제일 문제가 cpu 핀이죠 빼보면 일단 대충 살펴보면 앞쪽에는 뭐... 큰 이상은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뒷면을 보면 눈에 띄는 패턴 손상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아이어 보트도 멀쩡하게 있고 제발... 제발... 운전하게 막힐 휜 거 없다 오...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오... 이 정도면 겉모습으로 보면 성공한 거 같은데 일단 에이펙스를 빼서 유니파이를 올리고 이 녀석을 메인 컴퓨터로 사용할 거니까 제가 사용할 cpu는 1900k 걸스를 열어서 녹온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위쪽에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조립을 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써멀은 남아있던 MX4 MX4는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까지 기름 같은 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좋아... 써머리 이래야지 음... 쿨러를 고정하고 화면만 보자 제발... 화면 떠야 돼... 자 이렇게 첫 부팅을 시도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똥손이다 불렀던 모든 분들에게 반박 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다워온 뭐? 왜... 안되지? 테스트로 달아 놓은 7750이 문젠가 남아있던 1060 다시 한번 파워 램을 오랜만에 써서 접촉이 안 되나 그래 그래 램일거야 제발 제발 1번에 하나만 꽂아볼까 파워 운 파워 운 파워 운 파워 운 뭐야 떴다 떴다 일단 화면이 뜨는거 보면 램을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에이 설마 램솔록 불량은 아니겠지 파워 운 파워 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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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제발x2 제발x3 네 이렇게 10초간 3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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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간 3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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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남자의 뽑기 아마존 웨어하우스 딜 뽑기입니다 인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안된줄 알았네 자 오늘도 퇴근을 했으니까 어제 마저 하던 거를 진행을 해보죠 이렇게 세팅을 해보니까 뭔가 운치있는데 오 마침 달도 떴다 이것이 링스 돌리기 딱 좋은 세팅 먼저 조명을 켜주고 파워 온 음 좋아 어제 잠들기 전에 윈도우까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원래는 부팅만 하고 잘라 그랬는데 중간에 불량난 줄 알고 잠이 확 깼더라구요 하하하하 그렇다면 제가 해보고 싶은건 전원부 쪽에 달려있는 써멀패드 교체 이 녀석을 메인컴퓨터로 계속 쭉 사용할거라 1도라도 온도를 내리고 싶거든요 전원부에 있는 써멀패드를 이걸로 교체했을 때 과연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지 확인을 해보죠 먼저 전력제한 해제만 한 상태에서 프라임 스몰 런 프라임 스몰이랑 링스를 비교하면 링스 같은 경우는 램클럭을 올리고 타이밍까지 다 조여줘야 어느정도 CPU를 갈궈주는데 프라임 스몰 같은 경우는 램클럭 상관없이 CPU를 거의 95% 이상 갈궐 수 있어요 현재 실내 온도는 27도 현재 시간은 9시 12분 메인보드 상태는 전원부 쿨링이나 그런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전원부 온도 아마도 이쪽에 모스라고 써있는 이 온도겠죠 전원부 온도가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15분 뒤에 확인을 해 보죠 방금 15분 정도가 지났고 모스팟 온도 전원부 온도를 보면 95도 정도 하지만 95도 정도까지 올라갔어도 4.9기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해 주고 있구요 그렇다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쪽에 최대 온도를 확인을 해 보면 대략 92도 정도라고 나오네요 대충 1900K 전력제한 해제하고 프라임 95 스몰로 돌리면 전원부 최대 온도가 센서 상에는 대략 100도 가까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프라임 95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부 쪽에 펜을 하나 달아 주게 되면 현재 시간 9시 34분이니까 15분 뒤인 50분에 전원부 최대 온도는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방금 15분 정도가 지났고 펜을 돌려 주게 되니까 모스팟 온도가 지금 보면 68도까지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98도에서 68도 오 30도가 내려갔네요 일단 센서 상으로는 30도 정도가 내려간 걸 보면 오버클럭 할 때 전원부 쿨링은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전원부 최대 온도 98도 쿨링팬 돌리면 68도 30도 차이를 확인했고 서멀패드 교체를 시작해 보죠 메인보드 스펙에 전원부에 데려가는 서멀패드 스펙도 공개를 해주면 좋을 텐데 먼저 메인보드를 분리를 해야 되니까 다 빼주고 음 잠깐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10900K를 꼈을 때 에이펙스 보드는 전원부 온도가 얼마가 나올지 아마도 10900K용 메인보드를 고를 때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에이펙스랑 유니파이 근데 이렇게 작업 책상을 따로 가져 놓으니까 넓어서 너무 편하다 아 이래서 작업 책상을 따로 가지는 거구나 빼서 유니파이 형은 일단 나가 있어 고맙다 빈자리에 에이펙스 보드를 방금 유니파이에서 꺼낸 1900K를 이렇게 끼우고 MX4를 다시 발라주고 좀 찌그러진 액스자 잘 고정을 해주면 음 좋아 아까전 유니파이 1900K CPU와 동일한 세팅이 완성 파워 온 음 음 뉴 CPU 인스톨 일단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바이오스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 에이펙스 보드에 있는 LED만 다 꺼주고 그리고 전력제한 해제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있는 항목을 활성화 시켜주면 전력제한 해제 끝 F10 누르고 엔터 아까전 유니파이랑 동일하게 전력제한 해제만 하고 CPU팬만 풀로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프라임 스몰 런 지금 현재 시간은 22시 35분 대략 50분 쯤에 15분이 되니까 그때 끄면 되고 실내 온도는 아까전과 동일한 27도 세팅 상황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에이펙스 보드는 VRM 이라고 써있는 곳이 아마 전원 보 온도일 거니까 전원 보 온도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죠 방금 15분에서 2분 더 초과해서 17분 정도가 지났고 CPU는 300W 비슷하게 먹고 있고 전원 보 최대 온도를 보면 현재 77도까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센서상으로는 유니파이보다 대략 20도 정도 낮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방열판 쪽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최대 온도를 확인해 보면 음... 방열판 쪽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최대 온도를 확인해 보면 음... 그렇다면 이렇게 링스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전과 동일하게 전원부 쿨링을 해주면 이렇게 쿨링을 해주면서 15분 뒤에 확인을 해 보죠 음... 방금 15분 정도가 지났고 CPU는 300W 그대로 잘 먹고 있고 클럭 떨어진 거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전원부 쿨링을 하지 않을 때 최대 온도는 78도에서 전원부 쿨링을 해 주니까 현재 55도까지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유니파이 메인보드랑 비교하면 최대 온도는 98도에서 78도 대략 에이펙스 보드가 20도 정도 내려가고 전원부 쿨링을 해줬을 때는 68도에서 55도 에이펙스 보드가 13도 정도가 낮게 나오네요 역시 방열판 크기가 아깝다 유니파이 보드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방열판을 대략 1cm 정도만 앞으로 빼고 이쪽도 알루미늄 방열판 앞으로 1cm 정도만 더 빼서 이거 덮어버리고 서먼패드를 딱 덮으면 온도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만큼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에이펙스를 메인으로 쓰고 싶은데 그렇다면 다시 에이펙스에 있던 19,000K를 이제 에이펙스 형님은 잠시 나가있어 준비성이 철저한 저는 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2mm, 1mm, 0.5mm 미리별로 3가지나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다 붙여서 5만원 약간 넘게 들어갔으니까 만원당 1도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음 그래 5도 이상 떨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여러분들은 비웃고 있을 거예요 저를 지금 비웃는 자에게 저는 또 반박글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아마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거 써물패드를 교체해도 AS가 국내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꼭 물어보고 하세요 저는 그냥 하는 거니까요 이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메인보드 전원부 방열판일 거고 이쪽에 있는 두 개는 칩셋 방열판 음 여섯 개 다 풀러졌으니까 잘 들어 보면 오 이쪽은 빠졌다 이쪽도 오 오 됐나 어 아닌데 뭐 선 있는데 어 이게 이쪽 안쪽에 케이블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 이렇게 케이블 있으니까 뺄 때 조심해야겠네요 일단 떼어낸 방열판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조금 아쉬운 건 이 부분을 이렇게 꽉 막아둘 게 아니라 에이펙스처럼 이렇게 빗금으로 구멍을 뚫어 나서 열을 방출하는 면적을 좀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방열판 구조가 조금 아쉽네요 음 써물패드를 보면 꽉꽉 잘 눌려 있는 거 보니까 교체를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냐아냐 써물패드가 열 전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을 내가 산 게 더 좋으니까 당연히 온도가 더 떨어지겠지 아냐아냐 의심을 하면 안 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열판을 떼어낸 메인보드 쪽을 보면 음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써물패드가 덮어주는 거겠죠 위쪽 부분도 원래 달려있던 써물패드도 이게 언젠가는 또 쓸 때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떼어내서 비닐 위에 올리고 잘 보관해서 나중에 SSD 같은데 써물패드가 모자라면 이걸로 보충을 해주면 되겠죠 음 일단 2mm를 뜯어보고 오 크다 오 역시 알리에서 싸니까 싸고 크고 이렇게 아름다운 써물패드가 오네요 써물패드 두께를 대략 보면 음 2mm 짜리가 약간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살아도 큰 상관은 없을 거 같아요 모자라는 거보다는 약간 더 두꺼운 게 더 나올 거라 생각이 되니까 2mm 짜리로 작업을 해주죠 방열판 쪽에 잘 보면 아주 약간 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여기 사이에 써물패드를 늘어난 뜻이겠죠 이쪽에도 홈이 있는데 이쪽 홈은 왜 따로 있지 아 보니까 홈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쪽 부분은 다 똑같이 높이인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까지는 높이가 똑같은데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칩이 높이가 약간 더 높아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아주 약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삐뚤다 음 일단은 위쪽 오 좋아 딱이네 오 좋아 역시 자루 잰 듯한 이 느낌 오 좋아 딱 맞는다 음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12.7 너만 믿는다 이쪽도 보드 방열판을 잘 음 블링팬은 꽂았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서 음 룸나사를 조여 주면 음 좋아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사이에 서멀패드가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윗줄에 이렇게 서멀패드가 한 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음 여기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고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후보 최대 온도가 98도였으니까 제 예상으로는 90도 아래로 떨어진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중간에 있던 열 전도율이 떨어지는 서멀패드를 열 전도가 잘 되는 서멀패드로 교체를 해 준 거니까 음 그렇지 유통 과정으로 따지면 중간 단계를 최소화 시킨 산지직송 마치 아수스가 쿠팡에서 3080 터플을 그냥 98만원에 파는 것처럼 한 방에 산지직송으로 온도를 떨어뜨려 주겠죠 산지직송 서멀패드 좋아 당부장 이렇게 하면 서멀패드를 교체하기 전 아까 전과 동일한 세팅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렇다면 파워 온 음 여기서 프라임 95 스몰 런 현재 실내 온도는 27도 시간은 1시 1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거의 한 15분 뒤에 전원부 최대 온도가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잠깐 사이에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결과를 보면 CPU 온도는 아까 전에 교체하기 전에도 최대 90도였으니까 이거는 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전원부 온도를 보면 오... 교체 전에는 최대 9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78도 무려 20도가 떨어졌네요 우와 이거 대박인데 현재 실내 온도는 프라임 계속 돌려가지고 좀 상승해서 28도 20분 정도가 지났고 환경은 아까 전과 동일하게 팬 없이 그냥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와 근데 서멀패드 교체만으로 이게 전원부 온도가 20도가 내려가네요 지금 조금씩 더 삼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분을 더 돌리면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오... 잠깐 사이에 10분 넘게 지났고 전원부 온도는 지금 보면 오... 82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열어상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면 오... 이게 서멀패드 교체 하나로 이렇게 온도를 내릴 수 있으면 보십시오 지금 30분 가까이 프라임 스모어를 돌리고 있는데 전원부 온도가 아까전에 98도에서 지금 82.5도 무려 15도 이상 차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원부 쪽에 팬을 하나 돌려서 온도를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인을 해보죠 현재 시간은 1시 40분이니까 15분 뒤 55분에 확인을 해보죠 오... 방금 15분... 아니구나 17분이 지났구나 아무튼 17분이 지났고 온도를 확인해 보면 전원부 최대 온도 82.5에서 55.5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서멀패드 교체 전에는 98도 68도였는데 98도가 82.5도가 되고 68도가 55.5도가 되는 서멀패드 교체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 근데 지금 프라잉 곳이 스물만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방이 찜통인데 와... 방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갔네요 와... 덥다... 드디어 상남자 방열판을 간섭 없이 장착할 수 있겠네요 오... 좋아 이렇게 옆면에서 봐도 램 슬롯이 4개니까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하... 하...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한 상남자의 램 방열판과 사슬로 보드와의 만남 근데 램 방열판도 이거 서멀패드 교체하면 온도가 내려가려나 아... 아... 이거 램에는 좀... 괜히 썼는데 근데 서멀패도 아깝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오버클럭 세팅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었네요 오... 일단 자야겠다 일단 자고서 내일 하도록 하죠 자 어느덧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세팅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오버클럭 세팅을 완성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최종 결과를 확인을 해 보죠 일단 F6 엔터 누르고 바이어서 초기 한번 해 주고 먼저 해 줄 건 하드웨어 모니터 쪽에 들어가서 저는 모든 펜을 풀스피드로 해 줄 거고요 그런데 전원부 칩셋 펜은 시끄러우니까 전원부 펜은 사일런스 모드로 그리고 뒤로 나와서 OC로 들어가요 제가 사용하는 건 19,000K에 16기가 2개 램 총 32기가 램 8기가 2개랑 약간 타이밍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틀 동안 세팅을 넣어 보면서 저는 바이오스 옵션을 오토 값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지지 않아도 제 오버클럭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전 무조건 다 오토로 놀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나하나 다 만져 보고 오토로 놨는데도 별 상관이 없다 한 거는 무조건 다 오토로 놨어요 지금부터 해 보죠 CPU는 50배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모드로 돼 있는데 픽스 모드나 다이나믹 모드나 어차피 성공에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C 스테이트 꺼주고 쭉 내려서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꺼주고 밑에 있는 것도 다른 보드에서 대부분 꺼주니까 꺼주고 뒤로 나와서 캐시 배수는 47로 CPU 쿨러 튜닝이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워터쿨러가 선택되어 있어요 워터쿨러가 선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전력제한 해제가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들어갔던 전력제한 해제를 일일이 다 넣어 놓지 않아도 워터쿨러 그냥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냅두면 전력제한 해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저는 16기가 두 개를 4400으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4400 그리고 램타이밍 넣는 칸은 램타이밍은 제가 에이펙스 보드에서 사용하던 자동입력 값을 그대로 넣어 줄게요 16 17 17 34 350 TREFI는 최대로 TWR 17 27 4 8 6 16 4 쭉 내리다 보면 DWRWRSG 이게 읽기 값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6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다 오토로 두고 쭉 내려서 TXPE는 4로 고정시켜야 TXPE를 오토로 두니까 레이턴시가 40이 넘었는데 TXPE를 4로 두니까 레이턴시가 37대가 나오더라고요 쭉 내려서 레이턴시 타이밍 세팅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RTL IOL 값이 알아서 조여 주더라고요 나머지는 만질 거 없으니까 뒤로 나가서 디지트홀파워에 들어갔어 CPU 로드레인 캘리브레이션 3 뒤로 나와서 CPU 코어 볼티지 모니터 소켓센스 이렇게 소켓센스에 LLC3으로 맞춰 놓으니까 CPU 전압이 에이펙스 보드랑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CPU 코어 볼티지 모드는 오버라이드 모드 그래서 CPU 전압이 에이펙스 보드에서도 1.31로 통과했는데 소켓센스에 LLC3으로 두니까 유니파이 보드도 1.31로 동일하게 통과를 했어요 여기서 더 내리니까 똑같이 오류 나더라고요 그리고 SA 전압은 1.32 IO 전압도 1.32 램 전압은 1.55V로 통과를 했어요 CL17로 풀어주면 1.48 정도가 되긴 하는데 저는 CL16로 하려고 1.55까지 넣었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제까지 이틀 동안 세팅한 오버값의 결과죠 일단 이대로 부팅을 해보죠 F10 누르고 엔터 자 이렇게 부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링스를 한번 돌려 볼게요 10회 음 이렇게 10회가 완료가 됐네요 실내 온도는 25도 환경에서 돌린 거고요 새벽에 창문 신공을 사용한 이유가 유니파이보드 특성인지 몰라도 CPU 온도가 90도가 넘어가면 극도로 불안해져요 16기가 2개 32기가 램으로 통과를 한 건데 제가 이틀 동안 해본 바로는 이 세팅에서 CPU 최대 온도가 92도 93도까지 넘어가 버리면 IO 전압, SA 전압, CPU 전압을 아무리 더 올려도 일단 CPU 온도가 95도 가까이 되는 이상 무조건 오류가 나거나 멈추거나 튕겨요 파란하면 뜨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유니파이보드로 링스 안정화를 보겠다 그렇다면 실내 온도를 25도 이하로 유지해서 CPU 최대 온도를 90도로 어떻게든 안 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TN5도 돌려보고 싶지만 TN5는 32기가 메모이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통과한 스크린샷으로 대체할 건데 지금쯤 아마 제가 그림을 넣었을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동일한 세팅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렇다면 또 아이다64를 안 돌려 볼 수가 없죠 스타트 자 이렇게 아이다64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어요 16기가 2개 메모리다 보니까 1차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나머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차 타이밍을 조금 더 조여 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더 조여 봤자 뭐 그다지 소용이 없어서 어차피 이거는 메인 컴퓨터로 사용할 거니까 혹시나 편집하다가 절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정도로 사용하려고 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망900K CPU 16기가 2개 32기가 비다이램 유니파이 보드 사용해서 오버클럭을 완료한 저의 최종 결과네요 3개의 회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